대기업 계열 MRO 업체들은 대기업을 상대로만 신규 영업을 해야 한다는 규제가 연장될 전망입니다. 대기업들은 실효성이 없다며 폐지를 요구해 왔는데, 규제의 실효성이 입증됐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아이마켓코리아도 규제에 포함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대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대기업들과 동반성장위원회 사이에 빚어졌던 MRO 규제 실효성 논란이 사실상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동반성장위원회 자체 조사와 한국유통경영학회 주관으로 이뤄진 연구 용역에서 대기업 MRO 신규 영업 규제가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동반위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복수의 관계자는 이 같은 연구 결과가 나와서 더 이상 MRO 가이드라인을 폐지하자는 말이 나올 수 없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동반성장위는 이달 안에 전체 회의를 열어 MRO 동반성장 가이드라인 3년 연장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시장 1위 사업자 아이마켓코리아에 대한 신규 규제도 임박했습니다. 아이마켓코리아는 지난 2011년 삼성그룹에서 인터파크로 매각돼 규제를 피해왔지만 주인만 바뀌었을 뿐 사업 영역과 영업 구조가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동반위는 시장 지배력이 높은 사업자를 규제 범위에 넣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영업 규제를 받는 LG그룹 서브원이 중국과 동남아 지역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면서 수출을 확대하는 사이 아이마켓코리아는 해외 시장 개척을 등한시한 채 국내에서만 중소기업들과 경쟁을 벌였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동반위가 이같이 방향을 잡으면서 중소, 중견 MRO 업체들은 반색하고 있습니다. 중소 업계는 MRO 대기업들이 그룹사 일값 몰아주기를 바탕으로 중소기업들과 경쟁할 게 아니라 해외 진출과 수출 확대에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대호입니다.